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신차 중 하나인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림과 옵션 패키징을 추천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2.5 터보 가솔린 모델에 대한 트림과 옵션 추천 영상을 전달 드렸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올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2.5 터보 가솔린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림을 한번 분석해보고 옵션 선택에 고민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옵션 피키징도 한번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체인지는 구형 대비 얼마나 비싸졌는지 2WD 이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총 4가지 트림이었고 풀체인지가 되면서 3가지 트림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세제 혜택 전 가격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3567만원에서 4031만원으로 464만원이 올랐고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3789만원에서 4279만원으로 490만원이 올랐으며 프레스티지 초이스는 삭제되었고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는 4317만원에서 4764만원으로 447만원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470만원 정도 올라 적지 않은 금액이 상승되었는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4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3937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317만원 올랐고 프레스티지는 4160만원에서 4520만원으로 342만원 상승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은 삭제되었으며 캘리그라피는 4688만원에서 5036만원으로 348만원 상승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34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 캘리그라피 트림은 옵션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음에도 트림 자체의 가격이 5천만원을 넘게 되었죠 아무리 최상위 트림이라고 해도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체인지 2륜구동 모델의 구형 대비 옵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살펴볼텐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들이 모두 새롭게 바뀐 옵션들입니다 가장 변화가 큰 트림이기 때문에 상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풀체인지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적용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기존 산타페에 아예 없었던 옵션들인데요 기존 버튼식 기어에서 전자식 기어 변속기로 변경이 되었고 컬럼식으로 바뀌었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과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반자일 주행 시 훨씬 더 사용이 용이해졌고요 이 부분은 신형 소렌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형 산타페만이 가진 차별화된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은 외부 C필러 부분에 손잡이를 잡고 천장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옵션이고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와 양방향 멀티 콘솔 마이크로 에어 필터와 애프터 블로우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은 산타페가 풀체인지 되면서 모두 새롭게 적용된 옵션들인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 제공되던 옵션들이 더욱 개선되어 적용된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 7개 에어백에서 10개 에어백으로 늘어났고 경사로 저속주행장치의 경우 구형에서는 4륜구동 옵션을 넣어야 적용이 가능했는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으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은 상위 트림에 있던 옵션들이 풀체인지 되면서 기본 트림에 적용이 되었고요 후석 승객 알림은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으로 개선되었고 LED 방향 시등과 LED 리어 콤비 램프 17인치 기본 휠에서 18인치 기본 휠 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이중접합 차압유리는 윈드실드에만 적용되었다가 1열 도어까지 확대되었고 자외선 차단 유리와 멜란지 니트 내장제 운전석 전동 시트 2열 리모트 폴딩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 ECM 룸미러 12.3인치 내비게이션 E 하이패스 등 원래 프레스티지나 캘리그라피에 적용되던 옵션들이 모두 익스클루시브에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 트림의 상품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차량 크기도 더욱 커졌고요 옵션도 많아진 걸 감안해보면 464만원이라는 금액 상승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다음은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인데요 풀체인지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옵션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2개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후진 가이드램프 정도입니다 익스클루시브에 비해서는 소소한 편이죠 하지만 익스클루시브에 있는 모든 옵션들이 적용된과 동시에 이런 옵션들이 추가되는 것이니 프레스티지 또한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마지막 최상위 캘리그라피 트림에 완전히 새롭게 적용된 옵션들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마사지 시트죠 일련 릴렉션 컴포트 시트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즉 전동으로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UVC 살균 멀티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옵션들이 개선된 부분으로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로 기존에는 이 옵션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에 있던 추가 옵션으로 59만원을 넣어야만 적용이 가능했던 옵션이고 디지털 키는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에서도 편의사양과 안전기능 위주로 살짝 개선되었죠 자 그렇다면 앞서 트림별로 어떤 옵션들이 개선되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내가 만약 신형 산타팩 하이브리드 풀체인지를 구매한다면 제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 구성으로 제안을 드릴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2.5 터보 가솔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캘리그라피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냥 풀옵션을 사면 되겠지만 굳이 개인적으로는 산타페에 5천만원 이상을 쓰는 건 뭔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 정도로 맞추면 딱 좋을 것 같더라구요 이번 풀체인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앞서 살펴봤듯 익스클루시브의 옵션도 사실 어마무시합니다 있을 거 다 있고 크게 불편함 없이 패키징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른쪽 추가 옵션에 우리는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추가한다면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할까요 일단 이번 산타페는 크기가 엄청 커졌구요 패밀리카 용도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썬루프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썬루프가 있으면 훨씬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동승석 8웨이 전동시트 운전석은 전동인데 동승석이 전동이 아니면 옆에 주로 타는 와이프가 얼마나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뭐 여자친구도 그렇죠 이것도 넣어야 할 것 같구요 하이테크 플러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옵션이라 저는 헤드업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것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플래티넘은 디지털키와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데요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 패키징을 하면 총 금액은 4274만원입니다 옵션으로 제가 240만원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단돈 5만원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프레스티지를 사는게 100번 낫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아 현대가 정말 옵션지를 잘하는구나 단돈 5만원 차이로 만들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다시 한번 옵션을 구성해 볼게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추가 옵션을 넣는다면 일단 썬루프 넣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는 필요하니까 넣겠습니다 다른 건 다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는 꼭 넣어야겠더라고요 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에는 360도 카메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360도 카메라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 옵션은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총 금액은 4546만원입니다 사실 뭐 나름 필요한 옵션들로만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4500만원이 넘었고요 세금까지 했을 때 딱 약 5천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정도 구성이면 너무너무 충분히 만족하면서 부족함 없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로 넘어가면 시작 가격 트림 가격이 47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만약 4륜구동의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체인지를 내가 사겠다 4륜구동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프레스티지가 4,502만원부터 시작이고요 똑같이 듀얼 와이드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넣었을 때 총 금액은 4,769만원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1륜구동 대비 223만원 더 비싸죠 4륜구동을 선택하시더라도 뭐 탁송비 이것저것 했을 때 딱 5천만원 안쪽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5천만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제 기준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이 가장 만족스럽지 않나 싶네요 물론 세제 혜택을 받는 가격으로 다시 기준을 잡으면 이것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블랙 원톤 인조가죽 시트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 산타페는 블랙 시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건 크게 신경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연 가죽이나 나파가죽의 경우 인조가죽보다 가죽의 질이 연하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으로 보면 주름이 잘 지고요 오염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인조가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되려 인조가죽이 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더 내가 옵션 욕심을 내본다 내가 갑자기 돈이 좀 생겼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디자인 플러스 원 옵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8인치 휠이 물론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외관상 20인치 휠이 사이즈가 커진 산타페 덩치에는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129만 원을 추가해서 20인치 휠과 천연 가죽 시트를 넣는 것도 저는 좀 더 멋진 산타페 익스테리어를 위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자인 플러스 원은 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 뭔가 외관이 좀 심심하다 저기 위쪽에 있는 사진 18인치 휠인데 18인치 휠은 좀 되게 작은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디자인 플러스 원 옵션을 넣으면 아주 깔끔하고 멋진 산타페가 완성이 될 겁니다 저는 캘리그라피 휠 보다 이 5스포크에 클래식한 20인치 휠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라면 무조건 이 휠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체인지의 트림별 가격과 옵션 차이 그리고 옵션 패키징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개개인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두는 가치와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냥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잡은 기준은 세금 포함해서 총 5천만 원을 넘지 말자 넣고 싶은 거를 다 넣고 사보자 라는 마인드로 만든 것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신형 산타페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더 자세한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에 대한 옵션 추천 영상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